그럼 비싼 건 한 20억 해요? 20억도 넘는 것도 있죠. K타입은 29억까지 20억. 호테도 택배로 보내주고? 네. 발 바퀴 가능하고? 그렇죠. 주방장님 집에 오러 와가지고 요리도 해준다는데? 당연하죠. 육성급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내 집에서 다 누리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고고! 참고로 해운대 LCT 부동산은 오랫동안 LCT 중계만을 전문으로 해온 LCT 전문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 LCT 부동산입니다. LCT 더 레지던스는 총 11개의 타입으로 구성되며 각 타입의 인테리어는 고객의 다양한 개성과 기호를 반영하기 위해 4가지 콘셉트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55F, 50G 타입은 22층에서 94층까지 위치하고 있고 51H 타입은 22층부터 47층까지 있습니다. 3가지 타입은 전면 서리베이 구조로 거실, 침실 1, 2에서 이국적인 달맞이 뷰와 동해바다 뷰 조망이 가능합니다. 1 바람 사 sert 2ным타입은 24층까지 affir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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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